현장에서 국민들이 볼 때 와닿지 않는 이런 정책과의 괴리감, 그런 것들을 동력 삼아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국토 전문가가 아닌 저를 임명하는 당선인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할 현재 의혹들이 근거가 없고 무고임이 밝혀진다면 민주당 간판 내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민주당 간판 걸고 붙읍시다. 비록 국회의원은 못됐지만 살아있는 현장의 정치인으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늘 소통하고 이런 목소리를 대통령께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전달하고 꼭 배지가 없다고 일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흥행에는 확실히 도움이 되는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출마 선언을 본 우리 네 분의 전문가들의 관전평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일단 서부 전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하고 저는 교감 하에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세 명을 보면 가장 친윤이 원희룡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중간이 나경원. 그다음에 가장 비윤 쪽으로 한동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대통령실에서 미는 카드 원희룡이 맞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때 총선 때도 희생을 했고 그다음에 장관을 했고 또 최근에 특사가 또 하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간에게 가장 소통이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 두 번째 놓은 이유는 결선 투표입니다. 결선 투표. 결국은 한동훈 위원장이 50%를 못 따면 제가 보기에 원희룡 후보는 나경원 후보하고 단일화될 가능성이 높다. 1차에서 50%를 못 달성할 경우에. 그렇죠. 결국은 반 한동훈 연대가 될 겁니다. 거기에 윤상현 의원도 가담할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대 그다음에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런 데 3대 1의 구도가 만약에 50% 못 따면 이렇게 될 거 같아요. 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친륜의 견제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대표자로서 나경원 의원을 세우기에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언급이 없어서 다소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확실하게 대통령의 뜻을 따를 대표가 필요하다. 이건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일 텐데 아경원 의원으로는 신뢰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서변호사님 말씀대로 결선까지 가는 구도를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를 받아들이기 힘든 대통령실의 고민이 원희룡 장관과의 교감 그리고 출마 선언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뭔가 용산 쪽에서의 의견,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 이런 평가를 주셨습니다. 김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옴으로써 이게 연판장 2, 시즌 2를 보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와서 뭘 할 거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자연스러운 차별화가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경원 의원하고 경쟁을 하면 자기가 차별화를 주장을 막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옴으로써 차별화가 그냥 저절로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히려 선거 전략을 차별화를 너무 강하게 하지 않고 국민의 어떤 여론을 조금씩 이렇게 가미하는 정도만 해도 차별화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선거를 치르기가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쉬워졌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차별화 전략이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땡큐일 것이다 라는 분석 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원희룡 의원의 출마다 이런 생각하고요. 지금 친윤 쪽에서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이 세 분 정도가 집중적으로 거론됐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전국 지지도는 높지만 용산과의 관계가 껄끄럽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출마, 전당대에 출마한 전력도 사실은 용산에서 만료를 했지만 나왔었던 그런 경력이 있었었고 원내대표 시절에 지도력 문제라든가 또는 지도부 패싱 문제 이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용산에서 부담스러웠을 거고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있는데 윤상현 의원은 어떻게 보면 용산이랑 가장 가깝고 당정일치를 주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박근혜 탈핵 때도 윤상현 의원만 절대 지지를 했었고 탈핵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윤상현 의원은 또 전국 지지도 약하단 말이에요. 이런 양쪽에 다 약점들을 제하고 나면 남는 거는 원희룡 의원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원희룡 의원이 또 이번에 엘살바도로 특사로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아마 대통령한테 결과 보고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교감함을 했을 거예요. 그런 흐름 속에서 보면 두 후보가 빠지면서 특사 갔다 온 이런 상황들이 아마 저절로 자연스럽게 원희룡 의원이 나오기에 아주 출마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윤상현 의원까지 해서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온 후보 4파전 양상이 됐습니다. 한 명 한 명 또 이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전사님, 원희룡 전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한다. 당연히 출마 선언을 하면서 고른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말한 건 아닐 테고요. 이거는 당 정의 똘똘 뭉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읽어도 될까요? 그렇죠. 내가 가장 친윤 후보다. 대통령과 교감함이 나왔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게 한마음 한뜻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두 마음 두 뜻이잖아요. 아무래도 대통령실과 각이 설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저는 친윤 후보라는 걸 강조한 거고 제가 결국에 아주 최근에 결심한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결심을 못하다가 저는 극단적으로 보면 어제 결심한 게 아닌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이유는 뭐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마 제 느낌인데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출마를 좀 강권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아직 사무실도 어디고 한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 말은 갑자기 놓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대통령실과 교감하여서 갑자기 나가라 하는 게 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대통령실 쪽에서 막 등을 떠미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안 나올 것 같았던. 그 이유는 어디에 보세요? 그거는 그런데 개항해서 한 번 패배했잖아요. 선거를 한 번 패배하고 지었고 해서. 또 바로 이게 놓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겠죠. 정치 부담감 때문에.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하고 인간적인 관계도 있을 거고. 또 현실적으로 끊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결선 투표제가 있으면으로서 한 위원장이 과반을 하기 어렵지 않나. 그렇다면 친윤 후보들이 다 합치면 가능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이게 놓은 걸로 보입니다. 김평원 의원님. 지금 앞서서 서부 전사님께서 이거는 윤심을 업고 출마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이 전략이 효과적일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타겟하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민심을 이야기하면서 가느냐. 그러니까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가느냐. 아니면 친윤. 그러니까 대통령과 정권의 지지층을 타겟층으로 해서 가느냐. 이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쪽에서 어떤 교감이 없으면 저런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지지가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단한 코어층의 지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단단한 코어층의 어떤 지원 약속, 교감 이런 게 있었다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제 나왔냐. 그거는 이제 용산에서 굉장히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후보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싫고 믿고 못 믿고. 나경원 전, 나경원 의원은 못 믿겠고. 그래서 찾다 쳤다 원희룡 전 장관을 나가라고 이렇게 한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네 분 모두 다 용산의 의종이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당연히 윤 대통령 의종이 반영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듣고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원장관과 대통령과의 친밀도로 생각해봤을 때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원장관이 출마하게 된 배경에는 나머지 후보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원님. 대통령과 직접 상의했을까요? 원장 장관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사 다녀오면 특사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때문에 아니더라도 특사 결과 보고 때문에 대통령과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그럼요. 그때 이야기가 나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저는 꼭 모든 것이 용산의 뜻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소원 이렇게 저는 보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용산이 지금 대통령의 지지도가 30%, 35% 정도 돼야지 용산의 뜻이 일살불안하게 원내에 영향을 줘서 당내 조직이 움직이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20% 초중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번처럼 그렇게 전당대회에 용산의 뜻을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꼭 원희룡 의원이 여기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어떤 조직의 힘을 믿고 나온다기보다는 본인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으면 아마 잊혀질 수도 있는 2년 동안 사실 큰 이벤트가 없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전까지는. 그래서 잊혀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보다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선거에 나올 때는 이긴다고 생각은 나와야죠. 모든 것을 다 쏟아가지고 자기의 역량과 사랑과 인맥을 다 동원해서 승리를 보고 달리는 겁니다. 달리는 건데 어쨌든 안 나가게 되면 그런 리스크가 본인 정치압보 인생에서 좋지 않다. 여기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좀 더 컸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조부동 사장님, 그런데 이 전략이 얼마나 먹힐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에서는 크게 패했고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고요. 걱정이 되는 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원 전 장관 입장에서요. 그렇죠. 이게 80대 20이 룰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여론만 그대로 반영하면 당심이든 민심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간다. 이 메시지가 나오는 순간 사실은 쉽지 않을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 중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가 아니라 작용하기 시작했다의 시선이 갔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룰에 따라서 당원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로만 하면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의 인위적 개입들이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이준석 대표는 보는 것 같아요. 워낙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도 하고 본인이 대표에서 끌어내려진 이후에 2023년 3월 전당대회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때 유승민 의원, 국민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유승민 의원을 주저앉히기 위해서 룰을 바꿨고요. 나경원 의원 또 지지율을 하기 위해서 연판장을 통해서 눌러 앉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사자 구도로 치러져니까 1차의 결선 없이 김기현 대표가 된 거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원희룡 장관이 친위원의 지지를 일부 얻는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그냥 객관적인 분석상은 쉽지는 않은데 이후에 이제 실제 드러내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당내 친윤 또 영남이나 이런 쪽에서 대통령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인위적 개입이 시작된다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고 판을 흔들 수 있는 어떤 다른 카드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정치적 동지가 됐는데 이제 라이벌로 띄워야 되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원희룡 전 장관 올해 상반기에 함께 이렇게 언론에 노출된 때가 많았는데요.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여기서는 제 이름을 안 부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제가 제가 하는 대로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천의 원희룡입니다. 원희룡! 원희룡! 원희룡 후보가 내는 계양 시민과 인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 저희 당과 제가 책임지고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는 우리도 힘을 낼 테니 한동훈 위원장도 끝까지 힘을 내서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 내주십사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원희룡이다. 아주 두 손을 맞잡고 원팀을 강조한 그런 모습들 보셨는데 저때는 상상을 했을까요? 지금 이맘때쯤에 당권 도전에 라이벌이 될 거라는 거를. 정치는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는데 저는 이번에도 적이라고는 안 봅니다. 결국은 같은 동지로서 선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깨끗하게 선의로 경쟁하고 아마 끝나고 나면 깨끗하게 승부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뜨겁게 껴안고 하나가 될 거예요. 프로들의 경기니까. 그럼요. 이걸 가지고 적으로 돌아섰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 서로의 정치 가는 길이 있고 가는 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상당히 페어플레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가 상당히 국민의힘은 아주 흥행에 청신호가 켜진 거예요. 민주당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연임 혼자 외롭게 찬반 투표가 못 될지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벌써 흥행이 되잖아요. 이 자체로 저는 상당히 원희룡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에 큰 기여를 했다. 이런 게 평가합니다. 지금 저희 아이템 선정에 까다로운 뉴스와이디도 이걸 집중 분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흥행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느낌인데 계속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받아 변화해야 한다. 아까 당정이 원팀이 돼야 된다라는 메시지 그건 너무 선명하게 전달해줬는데 뒤에 이 말도 있었단 말이죠.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인지 아니면 정말 이 말대로 한다면 총선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라는 것은 국정운영 방향 좀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쓴소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할 걸로 봐요. 결국은 원희룡 후보, 제가 아침에 출마선에서 바로 한 5분 정도 제가 취재 통화를 했거든요. 이분이 하신 말이 대통령과 민심의 거리를 좁히겠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지금 대통령실과 민심의 거리가 좀 멀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당의 역할이 뭐냐. 대통령과 민심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 이 역할을 하겠다 했거든요. 저는 충분히 쓴소리할 걸로 봐요. 민심이 이렇습니다. 왜 쓴소리라는 거는요. 원래 친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부터 유승민 의원이 쓴소리 못합니다. 항상 그거는 비파만 하니까. 그런데 원희룡 후보처럼 이렇게 원팀인 사람은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상당히 이번에 아마 민심에 따라 변화 쪽으로 대통령께 상당히 건의할 걸로. 쓴소리할 거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그런데 뭔가 양측의 간극을 좁힌다고 노력을 할 때 꼭 쓴소리하는 방법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의 입장을 막 대변하고 설득하고 해서 뭔가 이 사람의 정말 의중을 이해시키겠다. 이러한 전략을 취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아마 가장 중요한 건 민심이잖아요. 민심이 가장 중요한 천심이. 그러면 대통령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 역할을 저는 원희룡 후보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원 전 장관이 충분히 국정운영의 방향을 틀 수 있다. 이 말씀 주셨는데 김평론가님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 얘기를 방송에서 보수 진영 패널분들이 언제 하셨는지를 한번 복귀를 해보시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나올 때 그 얘기 다 하셨어요. 굉장히 신뢰가 있기 때문에 쓴소리도 할 수 있고 일체감 있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신뢰가 없었나요? 지금은 갈등이 좀 있다고 하지만 그때는 어땠나요? 원희룡 장관과 대통령만큼의 신뢰나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나요? 그 이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원희룡 전 장관도 말은 저렇게 하지만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겁니다. 그냥 지금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소리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 전략상 저는 약속 대련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약속 대련이 불가능하고 얘기를 하면 갈등으로 가는 거고 저는 얘기를 하면 약속 대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약속 대련 말고 실제 대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대련을 하면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에서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씀을 또 하시게 되는 거죠. 이 의원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쓴소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쓴소리를 받는 사람이 그 쓴소리를 받고 바꿔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쓴소리가 먹히는 거니까요. 과연 이제 윤 대통령이 원 전 장관이 좋은 쓴소리를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서 뭔가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까 지금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대통령의 변화하겠다는 목소리와 지금 하겠다는 목소리가 상황이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대가 지지도가 30%가 넘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선을 패배했고 지지도도 지금 20%의 초중반이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총선 결과에 대해서 변화를 받아들이겠다고 이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의 상황과 지금이 달라진 상황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야지 이거를 그래도 변화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쓴소리라는 게 사실은 같은 얘기도 저랑 친한 관계인 친구가 하는 거와 좀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친구와 하는 거와 아주 다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과 비교하자면 원 전 장관은 좀 더 멀리 있는 친구인가요? 아니죠. 그렇지. 그러지는 않고 둘 다 저는 가깝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게 원 장관이 당대표가 되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든 간에 당대표가 되고 나면 일단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자리 대 자리로 만나거든요. 대통령과 당대표 사이로 만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정당 운영이라든가 당정협의가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원 내에서도 예를 들면 친일이라든가 또는 반한, 비한 이런 분들이 교통정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원팀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거는 원이 되든 한이 되든 관계없이 다 아마 저절로 교통정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 장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서 나경원 의원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오늘 입장을 냈는데요. 듣고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 또 우리 당 내외 여러 가지 민심을 듣고 있습니다.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도 같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조 변호사님, 우리 영상 같이 봤으니까 저 표정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당황한 표정이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당황스러우신 것 같은데요. 표정에서는 정확히 읽히지는 않지만 지금 가장 당혹스러운 게 나경원 의원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최근까지 친윤계에서 공식적으로 연합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경원을 친윤의 대표주자로 내세울 거라는 분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거론되지 않던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지금 출마 선언을 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출마 여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 일반 여론의 지지만을 갖고 지금 당대표가 되는 것은 어렵고 나경원 의원 정도의 선수를 가진 중진 의원이 출마 자체의 의미를 두는 전당대회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든요. 나오면 될 가능성이 높을 때 나오는 거고 실제 나경원 의원은 계속 그런 선택을 해왔던 분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봐도 지금 대통령실의 의중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실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누구나 지금 또 똑같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나경원 의원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나 실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아마 최근 근간의 어떤 상황에서 친윤 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을 텐데 그때 확실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2023년도 전당대회에서 연판장이라는 기억이 남아 있는데 그게 신뢰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서도 그런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고 지금 말씀하는 메시지도 보면 모호한 스탠스를 계속 취하고 있거든요. 방금 이제 아마 몇몇 친윤계 의원들과 소통은 했을 거다 그 말씀 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 나 의원 측이 신호를 좀 잘못 읽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하긴 했지만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통령실이나 친윤 의원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원희룡 전 장관의 카드도 고민이 됐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과도 접촉을 해봤을 것이고 누구를 신뢰할 수 있고 누구를 내세웠을 때 한동훈 위원장의 당대표 당선을 막을 수 있느냐 이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그런 선택을 못 받은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실마 여부 자체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용산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용산에서 나경원 대표를 그렇게 크게 믿음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 안고 있다 이런 얘기들과 함께 번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원희룡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게 되면 또 양상이 확신 또 완전히 달라지겠죠? 자, 이 질문은 네 분께 짧게 한번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서범 선사님, 용산의 마음 둘 중에 한 명 고른다면 지금 어느 쪽에 더 향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나경원이냐 원희룡이냐? 그거는 질문할 것도 없죠. 당연히 원희룡이죠. 그런가요? 그거는 당연한데. 저는 나경원 후반들은 엄청난 위기는 맞아요. 그런데 또 기회인 측면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그냥 1대1로 붙으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나경원 후보하고 친하기 때문에 출마를 계속 막았어요. 이번에 세 번째인데 트라우마가 크다. 옛날에 이준석 대표한테 하면 재고. 그다음에 두 번째 김기현 대표 때는 연판장 파동으로 출마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하고 인연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면 한동훈 위원장 이기기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친하기 때문에 몇 번 말렸어요, 방송에서도. 그런데 본인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1대1로 붙으면 이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3파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2등만 하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위기는 맞아요. 2등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원희룡 후보 또 친윤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나경원 후보도 저력이 있어요. 상당히 당원들의 오랜 인지도나 저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친년 또 역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이래서 만약에 2등을 하면 원희룡 후보 포까지 가져오니까 결선으로 가면 이게 또 기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는 위기는 분명한데. 그러나 절망할 정도는 아니고 잘해서 2등만 가면 오히려 결선에서는 유리할 수도 있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러봅니다. 4파전, 5파전으로 가면 나 의원이 더 유리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윤상현은 어차피 반 한 쪽에 서기 때문에 그건 큰 변수는 아니고 나경원이 2등하느냐 아니면 원희룡이 2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아요. 이원님은 용산의 마음, 원희룡, 나경원. 방금 서변사님은 뭐 따지고 묻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결을 다르게 얘기해서요.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불출마요? 제가 어제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나경원 캠프에서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위탁을 해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상심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 2위, 3위를 왔다 갔다 해요, 나경원 의원이. 그런데 거기에서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했는데도 그게 3위로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결과 제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하겠는데 지금 당정일체라는 전당대회의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유일한 후보가 지금 나경원 후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난번 전당대회에 나왔던 과정들 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자체 여론조사 결과와 당정일체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 이것 때문에 스스로 전당대회에 출마를 접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모 방송에서 질문이 있어가지고 나경원 의원이 불출마 쪽에 지금 있다라고 입장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취재를 해본 결과 친륜 쪽의 지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용산의 의중은 엘씨 당초부터 나경원 의원에게는 있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물색을 하다가 원희룡 전 장관을 낙점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난주 금요일에 재판단을 이어서 저는 하면 출마가 더 어려워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경원 의원은요. 지지 타겟층을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지 타겟층을 대통령 지지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좀 차별하려고 차별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할 어떤 전략적 지지층을 할 것인지 이걸 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한쪽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가져가고 있고 신윤 쪽은 원희룡 전 장관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너무 강하게 싸워서 어부지리의 영역이 생긴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불출마 쪽에 저는 더 무게를 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 변호사님은요? 그러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요. 외원 의원이 대통령 시대에 대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보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분명히 했었어야 되거든요. 대통령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런 정도의 의사표시가 있었어야 되는데 적정하게 모호한 스탠스로 가면 결국이 대안이 부재한 친륜이나 용산으로서는 본인 지지로 모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스탠스로 지금 한 열흘 정도가 왔잖아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본인과 신뢰관계가 깨진 사람을 다시 등용하는 사례를 제가 못 봤어요. 네. 박영은 위원장이 지난번에 연판장 사태로 출마하지 못할 때도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장 사퇴하는 과정에서 안 좋았잖아요. 대통령하고 뜻을 거슬린다는 인상을 벌써 갖고 있습니다. 이런 분을 당 대표가 되게 밀어서 혹시라도 된다고 한들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신뢰를 주지 못한 것 같고 더군다나 믿었던 한동훈 전 위원장 총선 때 보면 그때도 아까 말씀했듯이 디올백 문제로 언급을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두 분 간의 신뢰관계를 고려했을 때 이거 약속대로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잖아요. 결국에 유난 갈등 1차, 2차에 거쳐서 완전히 신뢰가 깨진 상황이 왔거든요. 지금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2023년처럼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완전히 당 지도체제를 만들 수 있는 시점과 완전히 달라진 지금 국면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당대표로 밀 수밖에 없다. 그게 결국 원희룡 전 장관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불출마 선언할 가능성까지 점쳐주셨는데, 서변원사님. 이따가 방송 끝나면 우리 나경원님한테 전화 좀 드리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게 되면 결국에 윤심이 그쪽으로 다 모이지 않겠냐. 이런 분석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외기는 맞죠. 특히 전당대회는 조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제 국민의힘의 지휘청의 여론조사 있죠. 이거하고 당원 투표가 또 달라요. 우리 이준석 대표하고 나경원이 붙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도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여론조사해 보면 이준석 대표가 20% 이상 앞섰어요. 그런데 실제 당원들을 투표해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4% 앞섰습니다. 다만 여론조사 때문에 졌죠, 그때. 그러니까 제 말은 당원들은 한 20, 30만 핵심 당원이 있어요. 이런 조직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는 2천만 명이 넘잖아요. 이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로 가면 원일호 후보가 앞둘적으로 누리한 면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의 지지층에는 59%, 50% 이렇게 나와도 이게 당원 전체가 아니에요. 오래된 당원들을 만나보면 전부 대통령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기가 3년 남으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 된다.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하고 안 만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이 너무 많아 주의해. 이런 분들이 투표하거든요, 당원들은. 따라서 그 점에서 나경원 조직이 나경원 쪽으로 오기 어려워요.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저는 아마 극격하게 원일호 후보 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한동훈 위원장 등의 여론조사하고 당원들 투표는 상당히 다른 거다. 따라서 반윤석열 쪽으로 가서는 미래가 없어요. 한번 고민할 겁니다. 네, 이 의원님. 나경원 지금 구도가 1강, 2중, 1약이라 할 수 있거든요. 1약이라 할 수 있거든요. 윤석열 의원이 약이고 2중이 이제 원일호,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되는데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만약에 원일호 의원 손을 들어주면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1강, 1강 구도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양대, 양강 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준다고 하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봐요. 나 의원 입장에서도 실리를 어느 정도 챙기고 빠지게 될 수 있다. 챙길 수 있죠. 다음을 또 도모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지방선거라는 경우가 있으면 나 의원 입장에서는 서울시장에 대한 상당히 애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다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불술만 선언한다면 뭔가의 지지선언 비슷한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실용적인 선택인데 글쎄 이게 또 정치라는 게 자존심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본인을 내려놓고 실용적인 선택을 할지는 봐야겠지만 나 의원이 여기서 빠지면서 양강 구도를 만들어주고 빠진다 그러면 전당 내외 흥행도 성공하고 나경원 의원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 당연히 지금 어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왔던 한동훈 전 위원장 머릿속도 복잡할 겁니다. 한 전 위원장 관련 영상 보시고 계속 이어가보죠.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언제든 여러분 눈높이에 맞게 고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래 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좀 억울합니다. 저는 진짜 처음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신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어디에서 뭘 하든 나라를 걱정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여의도에 아주 유명한 역대 대통령 선거 때도 많이 빌렸던 그 건물 임대 계약도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렸습니다. 조부 전사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30여 명 정도 합류를 했다. 이 캠프에. 그런데 여기에 나온 이름들이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나와요. 친윤계 주진우 의원, 또 친윤계 성일종 의원. 이런 분들이 캠프에 합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분들, 그러니까 친윤인데 한동훈 캠프에 합류한다? 이게 뭔가 자연스럽지는 않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으로 보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대통령과 한동훈, 유력한 지금 어쨌든 현재까지 후보의 한동훈 위원장이 당정관계를 안정시키는 리더십을 지금 구축하기 위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속내가 굉장히 복잡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과연 이대로 갔을 때 차기 지방선거는 물론 차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거냐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중대한 상황을 결정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볼 텐데 그러면 이제 적정하게 대통령과 당 관계를 지금처럼 그냥 적정하게 잘 관리해보자 이런 정도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 주진우 비서관이든 성일정 의원이든 대통령과의 과거 관계와 관계없이 당의 미래, 본인들의 정치적 미래만을 봤을 때는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결정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서 대통령과의 불편함까지도 감내한 그런 결정들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통령을 배신하고 한동훈 캠프로 가는 것이냐 이런 일각의 해석들도 있던데 그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그렇죠. 배신까지는 윤 대통령이 직접 경선에 이번에 개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배신자라고까지 하기 좀 그렇지만 원래 주진우 이번에 검사 때부터 한동훈 검사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번에 해운대 공천 있잖아요. 여기도 한의원장이 상당히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비례 공천할 때도 상당히 검정과 관련해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진우 비서관인데 저는 한의원장 캠프 가는 건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의원들은 인기가 4년이고 대통령 인기는 3년 남았잖아요. 결국은 자기 정치를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당대표가 유력한 쪽에 서면 또 지방자치단체장을 꿈꾸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성일종 의원 같으면 충청도에 광역단체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의원장이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영향력을 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정치 꿈에 따라서 될 쪽에 줄을 서기 때문에 성일종 의원도 그렇게 갔는데 이걸 저는 배신자라고까지 한다기보다는 그게 끝나면 다 하나가 돼야죠. 제가 짧게만 바로잡을 게 있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음 대선을 생각 안 할까요? 생각하면 다음 공천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년 6개월 전에 그만둬야 되거든요. 사실상 지방선거 공천권이 없는 대표입니다. 만약에 대선을 생각한다면. 안 한다면 공천권 가지고 가겠죠. 민주당은 그것 때문에 당원 당국 개정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건데 공천권이 없는데 그걸 생각하는 거는 좀 이상한 거고 그 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대세를 형성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방송을 하면서도 사실은 대악마가 보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대악마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대악마는 왜 나타난 거냐. 원희룡 장관이 스스로 출마했다기보다는 용산의 낙점에 의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왔구나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악마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원희룡은 원희룡이 나온 것이 아니라 용산이 나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세론이 좀 약간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지금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여기서 의견을 좀 다른 의견 보태고 싶은데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당원 당교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꼭 민주당에서만 가능한 거 아닙니다. 우리 당에서도 가능하죠. 그건 이제 본인이 당 대표의 지도력,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고요. 또 당원 당교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공천 절차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앞당겨서 공천권 행사하고 당 대표 연결을 마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권 행사가 없다.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가 그렇게 한 걸 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또 하시겠다는 건데 진짜 너무 내놓은 안물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는요. 중요한 게 1대1 싸움이 아니고 팀 대팀 싸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한동훈 팀의 최고위원들. 그다음에 원희룡 팀의 최고위원들이 놉니다. 러닝메이트로 놔요.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물러놔도 지도부 있잖아요. 최고위원들에게 한동훈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공천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다. 당은 안 바꾸더라도. 왜? 그 최고위원들이 다 러닝메이트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해야 됩니다. 과연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오늘 원 전 장관이 내놨던 식의 그러한 추구할 방향, 메시지 내놓을 건데 어떤 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특히 대통령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할까? 이 부분 짚어보죠.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과 이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이 갖고 그거 하나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정치 입문 기간은 짧지만 총선을 또 지휘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의 길을 잘 걸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변호사님, 먼저 이것부터 짚어보죠. 지금 아주 민감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런 것들.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런 것들. 바로 아마 기자회견 때 이 부분을 모두 발언에 넣을 수도 있고요. 안 넣더라도 기자들이 당연히 거의 첫 질문으로도 나올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을 내놓을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제가 한동훈 위원회 최초 건 몇 분한테 물어봤더니 거의 일치해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최상병 특검은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한다. 이 말은 윤 대통령 워딩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이것부터 대통령하고 척을 집어넣으면 전당대회 하나 많으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여당은 대통령이 최우선입니다. 당원들은 따라서 최상병 특검은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서 공수처 수사를 먼저 지켜본다. 이거고요. 더 어려운 질문은 김건희 여사. 수사나 특검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한다. 하나만 한 두루뭉실한 이야기죠.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면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일반 여론이 아주 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런다고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대통령이 많이 가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하면 어떨까요? 소환조사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그냥 법 앞에 성력이 없다. 국민의 눈높이대로 해야 된다. 원칙적인 이야기. 이런 의미가 국민의 눈높이나 성력이 없으면 소환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법 앞에 성력이 없다. 이원석 총장이 한 말이잖아요.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야 된다. 이러면 실제는 소환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표현은 그렇게 돌려쓰는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는 좀 열어놓은 대답을 할 것이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그렇게 넘어갈 것 같아요. 김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지 타겟층을 제대로 정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도 저도 아닌 메시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원희룡 밀어서 대통령하고 같이 잘해보자. 으쌰으쌰. 이렇게 가지 뭐하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합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대세론을 지금 점하는 이유는 그래도 큰 갈등이 없이 대세론으로 당원들을 정권 재창출이라는 어떤 희망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해서 이쪽으로 많이 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세론을 형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라진다 그러면 그냥 대통령과 그냥 한 몸으로 가는 사람을 뽑는 게 맞아요. 당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한다면 이번에 왜 나오지라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그렇다면 방금 사법원 사님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센 수위의 대답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세요. 뭐 이렇게 좀 간접적 표현을 쓰더라도 최상병 특검은 받는 게 우리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께 최대한 제가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거니까 최대한 국민의 뜻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라는 정도라도 나와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없이 어떤 민심을 받아서 민심을 위주로 움직이겠다라는 어떤 의지를 보여주지도 않고 그냥 상황 논리에 맞춰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뭐라고 합니까.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겠다 이렇게 보이면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미래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부동 사님도 비슷한 생각이세요? 네. 맞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 저 출마 선언문에는 뭐 자유민주 체제에 대한 어떤 수호라든가 보수 혁신의 가치 국민의힘의 외연학장 뭐 이런 부분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넣으시겠죠. 문제는 지금 얘기 나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느냐 실제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냐가 중요한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서 변호사님 말씀대로 딱 이 수준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전당대회는 표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선명하게 갈 경우에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결국에 당대표가 되는 것을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지상 목표로 하기 때문에 선명한 메시지는 못 낼 것 같은데 결국 그렇게 가면 국민들이 보시기에 누가 다르냐 원효령 전 장관과 한동훈이 뭐가 다르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전당대회 끝나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도 한동훈 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선거 때는 이런 방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아주 언론적인 입장만 밝히지만 실제 속내에서는 나와 차별하고 각을 세우면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원효령 전 장관을 통해서 지금 견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선명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선명하게 가는 게 한동훈 위원장이 당장의 당대표 이후에 대권 구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 정도의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정도의 과감한 어떤 결심을 보여줄 때만이 본인이 향후의 어떤 정치 인생에서 활로가 열리는 것이지 지금 어정쩡한 메시지 정도로 전당대회에서 표를 얻어서 당대표가 되겠다. 당대표는 될 수 있을 지연정. 성공할 정치인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이런 향후 대권까지 가도 잘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네. 과연 후보가 몇 명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4파전이니까 5파전이 될지 6파전 될지 아니면 더 줄어들어서 3파전으로 돌아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망을 한번 해보죠. 정치권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와서 이길 것이다 아니면 출마에도 패배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오시죠.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이 심하다고 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2, 3일 전부터 출마한다. 그렇지만 패배한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아있는데 그 꼴을 보겠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폭발적인 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런 배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없어요. 맞습니까? 저는 아니라 보는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사실 그 라인업이 그렇게 좋은 라인업 같다 보이지도 않는데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몽둥이 들면 먼저 흩어질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자, 1대1 구도가 되면 알 수 없어요. 바로 결선 투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결선 투표까지 가기 전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지 않은 또 유력 경치인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에요. 유 전 의원, 지금 아직은 조용한데요. 참여를 할까요? 지금 20%밖에 여론이 반영 안 됐잖아요. 저는 어렵다 보거든요. 전당대회는 올림픽하고 다른 게. 올림픽은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지만 전당대회는 이게 되잖아요. 참여하는 게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따라서는 현실적으로는 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어렵다. 왜?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게 2강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역선택 방지도 있고 그다음에 당원들이 뽑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은요. 국민의힘의 지휘층보다 훨씬 더 보수 쪽이 가깝다. 그리고 대통령실이 더 가깝다. 이렇게 본다면 저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게 만약에 말씀해 주십시오. 유승민 의원은 너무 오래셨어요. 지금 나오셔야 되고 선명한 자신의 깃발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죽어도 그다음에 삽니다. 이게 정치는요. 기본적으로 부활의 정치인 거예요. 진짜 뭔가 깃발을 명확하게 남기고 죽으면 국민들이 다시 그 사람을 부활시켜줍니다. 그러지 않고 어정쩍하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심 20%를 따로 우리가 얼마나 얻었는지 볼 거 아닙니까? 충분히 기사로 다뤄줄 거라고 저는 봐요. 민심 20%에서 1등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정치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려면 기타금을 내야 되거든요. 전당대회. 지난번 전당대회는 기타금이 9천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낮춰서 6천만 원이에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관계없이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에요. 상당히 부담이 되죠. 그런데 6천만 원 일단은 부담이 있을 거고요. 지금 상당히 오래되어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지난번 총선 때 유승민 의원이 출마를 하지 않고 선거를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상상력을 발휘해 보면 본인이 출마하지 않고 특정 후보를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인 지지, 본인에 대한 어떤 존재감도 드러내면서 아까 말한 20% 있지 않습니까? 20%가 자기가 도와준 지지한 후보한테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후보가 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의원을, 전 의원을 내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 이거를 전략적으로 아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 생각도 합니다. 김평론 의원님께서는 말씀 주신 게 후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치적 부활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오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이 의원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제3의 후보를 뭔가 돕는 방식으로 하더라도 후일은 충분히 도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도모할 수 있는 효과는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네, 봅니다. 최대 변수가 될지 아니면 별 변수가 되지 않을지. 서부 전사님,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거판을 흔들 변수까지는 그러면 되게 어렵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미 개혁신당 쪽으로 많이 이준석 대표 따라 많이 떠났고요. 지금 원래 이준석 지지세하고 유승민 지지세가 겹쳤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이준석 당으로 많이 옮겨갔잖아요. 지금 남아 있는 분이 없어요. 그다음에 출마하려면 지금쯤 여러 가지 게 누가 있고 어떤 사람이 지지하고 이런 게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용하잖아요. 이번에 유의 동 의원도 떨어졌고요. 누가 있습니까? 사람 중에. 없잖아요. 옛날에 같이 일하도 오시나 이분이 이미 오셔몬 시장주를 갖고 사람이 없어요. 같이 일할. 따라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결선 투표까지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나경원 후보일 때 또는 원희룡 후보일 때 누가 더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강력한 상대가 될 것인지. 이 의원님은 누구일 거라고 보세요? 당연히 원희룡 의원이죠. 원희룡 의원이 지금 친륜들이 지원하기에 부담이 없는 후보입니다. 그래서 원희룡 후보와 결선 간다고 하면 뒤집지는 못할 것 같아요. 뒤집지는 못하지만 상당히 위협적으로 표차를 줄여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변사님은요? 제가 보기에 결선 가면 둘 다 이길 것 같아요. 누가 나오든.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둘 다 이기고 더 필승 카드는 나경원으로 봐요. 결선 가면. 왜냐하면 이게 친윤, 중간, 비윤이잖아요. 그럼 이게 친윤이 결선 가는 게 이길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이길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더 넓은 범이잖아요. 우리 나경원 후보가 더 필승 카드지만 제가 보기에 둘 다 결선 가면 이미 한동훈 대세를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달라질 겁니다. 혹시 나 의원님이랑 개인적으로 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 친하세요? 대학선배 더 친합니다. 그러시군요. 김평론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둘 중에 누가 돼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세는 저는 깨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세는 어디서 온 거냐면 변화에 대한 기대에서 온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지지율은요. 이 반사이익이에요. 반사이익. 민주당이 너무 못하니까 그래도 민주당 지지는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잘하니까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가야 돼. 이런 생각이 아니라 민주당은 안 돼. 이런 반감에 의한 반사이익이 큰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국민의힘과 정권은 좀 바꿔서 국민들에게 좀 호감을 얻어야 우리 정권 재창출도 가능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세가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 대세가 흔들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저는 않을 것이다. 그 흐름을 막을 정도는 못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누가 돼도 한 전 위원장 맡기기겠다. 어디에 하는 저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조 변호사님은 누가 더 센 후보가 될 거라고 보세요? 저도 당연히 원희룡 전 장관이 더 셀 거라고 보는데 예측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1년의 전당대회는 흐름이 잡혔습니다. 굉장히 흥행한 전당대회였죠. 이준석 대표가 주도했고 20대, 40대가 적극적으로 차별해서 그 흐름이 완전히 잡혀서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됐죠. 2023년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꼴찌하던 김기현 후보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룰을 바꾸고 유력한 경쟁 후보를 눌러 앉히고 그래서 그걸 관철시키는 전당대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심이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지 않은 전당대회였는데 이번에는 그걸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대세로는 형성은 됐지만 여전히 3년 임기가 남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대로 주저앉히는 정도의 당이 그런 선택을 하면 과연 그게 당을 위해서 좋은 선택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약간의 바이오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선 이후에 실망한 보수 지지층의 민심이 회복되지 않고 응답이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당대회에서 지금 원희룡 전 장관이 나와서 일정 정도 경쟁 구도가 되고 흥행하는 모양새가 이루어지면 보수층에 관심이 집중될 겁니다. 그때 잠복해 있던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또 당심이 어떻게 장통할지는 아직 지금 나와 있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들을 원희룡 전 장관이 효과적으로 모아오는 전략을 쓴다. 이러면 결선에서 지금과는 다른 판도도 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얼마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벌써 원희룡 전 장관 이야기로만 저희가 60분을 썼습니다. 5시 20분부터 방송했는데 딱 1시간 지났는데요. 확실히 이거 보면 흥행에는 어느 정도 성공한 카드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